첫 번째로 프로그램의 뱅크 B의 103번입니다. 이름은 처치 파이프입니다. 파이프 개통음색 중에 약간은 좀 어두운 톤인데 주로 이제 교회 음악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이번에는 프로그램의 뱅크 A의 103번입니다. 음색 이름은 파이프 믹스치어인데요. 아까 것보다 더 소리가 밝고 화려합니다. 음색을 들어보셨는데요. 이렇게 밝고 화려한 파이프 올겐음색은 주로 교회 음악에서 많이 씁니다. 교회 음악에 많이 응용을 해서 연주해 보시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. 이번에는 일렉 올겐 개통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일렉 올겐은 주로 이제 하몬드의 B3 올겐을 중심으로 해서 변형된 소리들을 쭉 보여줄 텐데요. 먼저 그 프로그램의 뱅크 A의 71번을 선택해 보겠습니다. 음색 이름이 에디티브 올겐입니다. 음색을 들어보셨는데요. 리듬적으로 친 건 아니고 주로 코드 위주로 길게 길게 쳤어요. 소리가 파이프하고 다르게 변형된 음색으로 나는데 앞으로 들을 음색들은 이거보다 더 많은 변화를 보여줄 겁니다. 이번에는 프로그램의 뱅크 C의 71번 음색입니다. 음색 이름이 SINE DWGS 올겐입니다. 그 SINE8을 이용해서 올겐 소리를 흉내낸 건데요. 들어보겠습니다. 음색을 들어보셨는데요. 약간 좀 서정적인 느낌의 음색으로 쓰면 좋겠네요. 이번에는 좀 화려한 음색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. 그 프로그램의 뱅크 B의 7번입니다. 음색 이름이 풀 드로우 바입니다. 그 B3 올겐에서 드로우 바를 전부 다 앞으로 잡아당겨서 논 상태를 소리를 내는 겁니다. 이번에는 그 E음색을 콤비에 있는 음색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좀 변형해서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. 콤비에 뱅크 B의 31번입니다. 네, 음색 이름이 레지스트레이션인데요. 음색을 한번 들어볼게요. 네, 파이프 올겐 소리가 나죠? 이 음색을 한번 변형을 해서 한번 소리를 바꿔볼게요. 화면 밑에 왼쪽에 보시면 콤비라고 써있는데요. 그 콤비 옆에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. 그 버튼을 누르면 이 콤비 음색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채널의 음색을 확인할 수 있는데 커서를 내려서 1번 채널의 음색을 보면 지금 파이프 믹스처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음색을 한번 바꿔볼게요. 뱅크 B의 7번 음색입니다. 풀 드로우 바로 바꿨는데요. 한번 소리를 들어볼게요. 음색이 풀 드로우 바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커서를 이용해서 옆에 채널을 확인해 보시면 피콜로, 풀률, 풀률 패드, 옥타브 스트링, 아날로그 스트링 이런 오케스트라적인 사운드가 같이 채널마다 섞여 있는데요. 이 음색을 같이 듣기 위해서는 왼쪽에 알페지어 버튼을 눌러줍니다. 자 그런 다음에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. 풀 드로우 바로 바꿔와 오케스트라가 같이 연주하는 효과가 납니다. 이 음색을 한번 끝까지 연주해 보겠습니다.